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줌마 소리에 눈이 확 돌아버린 30살 여성 B씨 드리고 왔습니다.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내 나이가 이제 겨우 30살인데 그런 나한테 감히 아주 마라요. 너무 빡쳐가지고 눈물이 자꾸 흘러나오는데 이 사람 진짜 미친거 맞죠? 그렇죠? 맞다고 해줘요. 원지, 아줌마라는 호칭에 대하여 1993년생 30살 ENTJ 중에서도 극티인 내가 바로 오늘 겪은 일이에요.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본인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끝까지 읽어줘. 아 그리고 글 시작 전에 분명히 밝히는데요. 저는요 아줌마뿐만 아니라 아저씨라는 호칭도 되게 싫어해요. 왜? 무례하잖아. 다만 옛날에 어린 학생들한테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쓰기 이렇게 호칭이 박혀버려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. 사전 지식 제가 탈차를 타는데 제가 맨 끝, 제가 줄 맨 끝 열차 문 열려서 보니까 텅 비어있더라구요. 사람들이 쭉 들어가는데 내 바로 앞에 있던 사람 A가 들어갈듯 말듯 하다가 뒤늦게 겨우 들어갔죠.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. 문에 기대서 가고 싶었나봐. 그러다 제가 탈차례가 됐고 반대 출입문 쪽에 분명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입구 쪽에 다 서있는거야.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으로 좀 들어가주세요.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출입문 바로 앞에 있던 두 사람을 살짝 밀었죠. 그러다 둘 중에 오른쪽에 있는 분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줘서 겨우 탔어요. 그렇게 타고나서 안 비켜준 왼쪽에 있던 A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를 요약해보면 이래. 아니 애초에 몇 마디 안 나눴죠. 아니 앞에 사람들로 꽉 막혀있는데 그렇게 막 밀면 어떡해요 아줌마. 징그린 표정이었어요. 언성도 높았구요. 아니 안에 분명 자리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달라고 말을 했잖아요. 그리고 아줌마 소리에 순간 멍쳐가지고 A를 잠시 멀뚱멀뚱 쳐다봤어요. 왜 쳐다봅니까? 이렇게 묻길래 희한해서 쳐다봤어요. 라고 했죠.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아침부터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?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도 지금 이게 출근길 지하철이니까 그냥 참자 싶어가지고 가만있으려고 하는데 뭐라고? 나한테 아줌마라고? 아우 싸가지 없는 놈. 아니 그런데 저는 왜 나를 보고 아줌마라고 불렀을까? 그래 그 짧은 몇 초 만에 나를 스캔하고 그래서 나이가 있는 걸로 좀 착각을 했구나. 아니지 내가 존녀 여신이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막말을 했나? 아 그래 그랬나 보네 이게 맞네. 사실 제가요 평소에 한 손가락하고 또 화를 참으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좀 흘리는 그런 편인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. 그래서 같이 언성은 못 높이겠고 참으리 하니까 빡침과 서러움이 몰려와 진짜 너무 빡차서 참지를 못하겠는 거야. 제가 저놈이 내 외모를 평가 판단했고 또 처음 보는 나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 다 들리게 아줌마라고 했다는 게 너무 빡치는 거야. 그래서 저기요 이렇게 다시 말을 걸었죠. 아니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줌마 같은 호칭 기분 되게 안 좋아요. 안에 자리가 있는데 당신이 문 앞에 버티고 다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주셔서 겨우 탄 거 몰라요? 어쨌든 내가 그쪽을 밀었으니까 그건 미안하고 아침이니까 기분 풀자 이런 요지에 말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걸었는데 결국에 눈물이 터져버렸네요. 막 줄줄 미친 듯이 흐르는데 멈추지가 않길래 일단 마스크로 눈을 덮고 진정을 시키다가 닦고 내렸죠.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. 당사자 A씨 당신한테 여덟 번의 말을 하고 싶었어요. 아 이게 그겁니다. 여덟 번의 말이 아니고 이게 자기가 번호를 매겼어요. 이게 지금 자기가 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네. 근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못했다 이거입니다. 근데 말은 못하고 갑자기 울어서 어이없었을 텐데 그건 좀 미안하네요. 근데 말이죠.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. 그리고 여기 블라인드에 있는 언니 오빠 친구들 나도 여태까지 못 들어서 몰랐는데 아줌마라고 하는 이 호칭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처음 보는 타인에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요. 듣는 사람이 속상할 수 있고 너무 무례하잖아. 안 그래요? 내 말이 맞지? 댓글 1번 네 아줌마 꼭 명심할게요. 2번 키야 딜교환 가성비 봐라. 근데 이 쓴이는 세 글자 듣고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논문까지 쓰고 자빠졌네? 3번 아니 근데 서러 서르면 솔직히 아줌마 아닌가? 맞잖아요. 남자들은 20대 초반에 군대만 가도 아저씨 소리 듣는데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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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? 4번 아줌마 소리에 저 정도로 빡딜이 들어오는구나. 무섭네. 댓글 그 아줌마 소리에 얼마 전 칼부림 났다잖아요. 갑자기 회칼을 꺼내가지고 막 휘둘렀다고 하던데 3명이 다쳤다고 합니다. 칼에 찔려가지고. 5번 별 연병할 소설을 쓰고 있구만? 피해의식 개 오진다 진짜. 끌끌끌 6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하철 입고 차 맞고 있는 거 뚝배기 깨야 된다고. 개빡차. 7번 아줌마 아저씨의 기준은 무조건 외모입니다. 아니 나이가 서른 살이든 스무 살이든 그 사람이 그 짧은 순간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. 오늘 생판 처음 보는 남인데 그냥 쓴이가 아줌마처럼 생긴 거죠. 8번 아니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가? 누구나 다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아줌마 아저씨가 되는 거잖아. 어? 9번 아줌마 아저씨 호칭은 무례한 거라고 하면서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 손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당신은 도대체 뭔가요? 여러분 사실 이거 제가 어저께 일부러 찾아본 겁니다. 이런 사연이 있을까 하고 왜 그랬냐면 어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. 정확히 말을 하자면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한테 있었던 일입니다. 어제 낮에 한 2시에서 한 3시 사이에 저는 글 정리하고 있는데 오전에 볼일보로 나갔던 아내가 막 씩씩대면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. 들어와서 자기 좀 나와봐 이러더라고요. 왜? 아 좀 나와봐 이래가지고 나갔더니 저희 주차장 입구에 누군가가 차를 정확히 완벽하게 막아놓은 겁니다. SUV 차량이었어요. 이게 주차 자리가 그냥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쓰는 자리 이게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 집 마당입니다. 저희 집 마당이고 대문 앞에 마당이고 거기가 앞에 골목길인데 골목길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도블럭이 깔려있어요. 그리고 누가 봐도 저희 집입니다. 그리고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죠. 정확하게. 거기를 막아놓은 거야. 완벽하게. 들어오지 못하게. 그리고 이게 언뜻 보기엔 길은 그 입구는 막았지만 자기가 서있는 위치만 놓고 보면은 그냥 골목길처럼 보이긴 해요. 왜냐하면 주차 라인 바깥쪽에 서 있었으니까.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. 실제로는 그 땅이 저희 땅입니다. 쉽게 말하면 그 차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그 차 앞바퀴랑 뒷바퀴 그래가지고 차 전체 폭의 한 50cm 정도가 저희 땅입니다. 차량이 한 4분의 1,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런데 눈으로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. 이 집 전주인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길이 좁아지니까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집을 조금 작게 지었답니다. 신신당부를 하더라고. 이사 올 때. 여기 당신 땅이라고. 그리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거기를 막은 거겠죠.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만 해도 아 이게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나한테 대신 전화를 해서 말을 해달라.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. 뭐냐면 와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. 땡땡번 차주세요.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차 좀 빼주세요. 이렇게.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가 당신 땅이냐 먼데 오라 가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. 그렇게 한 장씨 실랑이를 하다가 저희 아내도 빡쳐가지고 아니 아줌마 당신 때문에 우리 차가 못 들어가잖아 우리 땅이라고 이런 식으로 질러버렸더니 뭐? 아줌마 이러면서 싸운 거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봤더니 그런 상황인데 더 웃긴 거는 여기서 저희 동네 70대 중반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거기 서가지고 참견제를 하고 있는 거야. 이거는 차라리 이리 대면 안 되지 넘어 땅에다가 구멍을 쳐막아가지고 어쩌자고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.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는 걸 전화로 싸우는 걸 듣고 참견 하나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.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. 원래는 저희 아내가 차를 대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니까 잠시 내려서 살펴보다가 아 그래 뭐 조금 있으면 빠지겠지 그럼 딴 데 됐다가 빠지면 다시 돼야 되겠다 하고 도로 타려고 하는데 그때 지나가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되지 이거는 싸워야지 세대 땅인데 양보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부추긴 겁니다. 그런데 싸움을 부추긴 것도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 전에 이사를 왔잖아요. 이사를 오면서 바로 옆 건물이 마을 회관입니다. 인사하러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거의 한 70명? 엄청나게 많았어요. 가서 떡이랑 과일이랑 음료 돌리면서 인사를 했죠. 그래서 저희를 되게 잘 봐주신 거예요. 편 들어준 거야. 그걸 알고 얼굴을 보고 아니까.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라고 했는데 한 2분 정도 지나니까 차주가 나와요. 그 여자가 나온 겁니다.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. 외형에서 오는 느낌. 한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. 확실하진 않아요. 제 어떤 느낌이 그랬어요.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저는 벽에 가려서 안 보이죠. 저희 아내는 길 쪽에 있으니까 보이고 저기요. 방금 전화했어요. 저한테 아줌마라고 했어요. 이러면서 싸움을 걸고자 하는 게 느껴집니다. 저희 아내도 그래요. 아줌마라고 한 거 미안해요. 이렇게 했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. 아 그냥 싸우려고 나온 거구나 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요렇게 봤거든요. 제가 앞에 나섰죠. 이렇게 보니까 아줌마라고 했... 알았어요. 뺄게요. 이래가지고 저는 아무 소리 안 듣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그랬다고요. 그분을 비하하고 싶은 그런 의도 아닙니다. 그냥 그 상황이 웃겨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 일이 있었다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